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예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만나게 될 귀인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귀인이 있다면 생각해주세요.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맞췄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2, 5, 4, 3, 1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곧 만나게 될 귀인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0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완즈,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선 10이라는 숫자가 연속으로 두 장 나왔는데 칼과 나무가 나왔습니다. 자, 이 10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칼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10개의 칼이 꽂혀서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정신적으로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것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내가 심적으로 좀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10번 칼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무는 내가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일이나 아니면 업무, 책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0개의 나무를 잡고 있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거의 한계점에 와있지만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이나 아니면 상황적인 것 때문에 놓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10번 나무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숫자로 완성의 숫자, 그리고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소울님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버거운 상황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도와주려면 하나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방면으로 이것저것 다 멀티플레이어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래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이 퀸오버완즈, 여왕의 나무 카드가 그런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이제 오지락 카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일처럼 소울님을 막 여러 방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울님이 지금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이 여왕의 나무 카드가 와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대신 한 절반 정도는 이 사람이 심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소울님의 어떤 해야 될 일이나 아니면 고통을 분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울님에게는 훨씬 더 50% 정도가 이 사람이 해주니까 여력이 생기죠. 그러면서 합심을 해서 소울님이 해야 될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곧 만나게 될 귀인은 소울님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소울님이 그래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나 마음의 짐이 한 절반 정도는 덜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그 귀인이 누군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9번 더썬 태양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태양의 앞에서 여기 있는 이 아기 천사들이 굉장히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카드가 행복, 즐거움 카드거든요. 소울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서 혹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지금은 이제 좋은 일들이 그리고 내가 좀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생길 거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보다 마음적으로도 한결 나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19번 더썬 태양 카드가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한번 볼게요.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소울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귀인도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 믿음은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있고 이제 앞으로 날 도와주게 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시면 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있는 메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초심을 잃었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심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초심은 순수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성장했다면 그 시기에 맞는 마음을 다시 갖는 것이 맞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실행해 보는 거죠. 초심은 변해도 열정은 잃지 않는 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곧 만나게 될 귀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선 이 6번 동전 카드를 보면 우선 동전이 나왔죠. 동전이라는 건 물질, 돈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죠. 저울을 들고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은 소울님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줄 수 있을 귀인을 만날 것 같아요. 혹은 소울님이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더라도 그 사람이 받은 만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주는 입장이 소울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소울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처음에는 저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음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의무에 의해서 서로가 잘 지내다가 그것이 이제 6번 더 러버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말 신뢰, 호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을 든 왕카드 물질적으로 두 사람이 둘 다 이루어온 그런 방향으로 거의 최고의 수준에 달할 수 있을 정도의 서로의 어떤 성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이 곧 만나게 될 귀인은 처음에는 서로 주고받음이 굉장히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균형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직원을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와 정말 뜻이 잘 맞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일적으로도 내가 서로 합이 잘 맞는 그런 어떤 회사나 대표를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이 더 좋아지고 신뢰를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돈도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이미 만약에 지금 이 6번 동전의 카드 주고받음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그 귀인이 누군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퀸 오브 완즈,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의미로는 오지랍 카드, 분산된 에너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만나게 될 귀인,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귀인이 있다면 다른 부가적인 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나 시간을 쏟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단계는 6번 동전 카드, 주는 만큼 해야 되고 받는 만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저울을 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딱 그것에 맞게 해야지 오히려 더 넘치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서로가 해야 되는 어떤 합의된 그런 내용 외적인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딱 해야 될 역할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거를 지금 아마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내가 너무 좀 과한 게 아닐까? 아니면 쓸데없는 것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거를 한번 지금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볼게요. 세이노 거절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거절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울님을 힘들게 하는 것 아, 이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명확하게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불이익을 혹시 당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저 사람이 상처받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초심을 잃었다는 말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초심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초심은 순수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성장했다면 그 시기에 맞는 마음을 다시 갖는 것이 맞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실행해 보는 거죠. 초심은 변해도 열정은 잃지 않는 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곧 만나게 될 귀인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네요. 네, 음... 우선 이... 곧 만나게 될 귀인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같은 경우가 에이스가 1번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요. 그쪽에서 먼저 소울님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손이 내밀어진다는 건 내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이 찾아나선 게 아니라 어떤 우연한 계기나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제안으로 인해서 인연을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인연이 6번 컵 카드 이게 회상 추억 카드라서 오래 가는 에너지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10번 히로포춘 운명의 수레바퀴라 해서 정말 이건 메이저 카드로 오랜 기간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 서로가 계속 연결고리가 많이 생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인연이 우연히 시작된 인연이 정말 거의 동반자처럼 쭉 가는 그런 느낌의 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은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막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그리고 또 서로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정 혹은 사랑으로 함께 쭉 공감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만약에 지금 연애운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결혼할 만큼 괜찮은 동반자처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은 이 두 장의 카드가 옛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소울님이 새로운 사람보다는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아니면 그리움이 있는데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라고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소울님에게 연락이 오고 이것도 보시면 꽃을 이쪽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리움이나 미련이 남았던 인연과 다시 어떤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귀인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일지 두 번째일지를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두제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그 귀인이 누군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 겸손함이기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절제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때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그리고 너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들뜨면 안 되고 그러니까 평온한 상태를 갖춘 상태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관계가 은은하게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다시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과 만났을 경우에도 이 감정이 동요 없이 평온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블레스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 혹은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에 감동해서 나에게 축복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울님이 좋은 마음을 진심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초심을 잃었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심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초심은 순수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성장했다면 그 시기에 맞는 마음을 다시 갖는 것이 맞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실행해 보는 거죠. 초심은 변해도 열정은 잃지 않는 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곧 만나게 될 귀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8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13번 데스 죽음 카드가 나왔네요. 데빌과 데스는 메이저 카드이면서 굉장히 강렬한 에너지의 카드거든요. 15번 데빌 같은 경우는 하늘의 운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불의 에너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 불 같은 사랑 혹은 짧은 기간에 아주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의미할 때 15번 데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데스 카드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완벽하게 끝나고 뒤에 태양이 떠오르는 시작이 되는 그래서 끝과 시작이 인생에 있어서 딱 어떤 지점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13번 데스가 나옵니다. 그 앞서 나왔던 카드가 뭐냐면 8번 칼 카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고립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한 카드예요. 소울님에게 다가오는 귀인 만나게 될 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울님의 이런 어떤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소울님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연애로 봤을 때 솔로로 지낸 기간이 많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 나의 어떤 마음이나 상황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렬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좀 막막하거나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완전히 좀 바꿔서 해결해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한 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건 가까운 시일 내에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소울님께서 아 이 사람이 귀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소울님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터닝포인트의 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데빌 데스 정도 나오면 너무 에너지가 강렬해서 내 주도가 아닌 상대의 주도에 의해서 흐름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흐름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이 이 강렬한 에너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소울님의 어떤 중심 본질은 잃지 않도록 경계하실 필요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그 귀인이 누군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마법사 카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력과 능력, 실력을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아마 소울님께서 만나게 될 분은 정말 능력자이고 소울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정보, 아이디어, 실력 이런 걸 다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소울님이 잘 이렇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끌어간다면 크게 도움을 받고 소울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한번 볼게요. Act now 즉시 하세요. 당장 서둘러서 하세요.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 만나게 될 귀인이 굉장히 아마 급하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님도 그거에 맞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즉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있는 이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초심을 잃었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심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초심은 순수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성장했다면 그 시기에 맞는 마음을 다시 갖는 것이 맞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실행해 보는 거죠. 초심은 변해도 열정은 잃지 않는 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곧 만나게 될 귀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여왕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3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네. 여기에 있는 이 9번 동전 카드는 귀부인 카드거든요. 이 사람은 9개의 동전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풍요롭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단옷을 입고 매를 이렇게 손에 올리고 있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어떤 레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만큼의 마음에 그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왕의 동전 같은 경우는 이 동전 자체가 흙, 땅을 의미해요. 땅이라는 것은 안정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왕도 여성이기 때문에 대지, 땅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땅의 땅 카드거든요. 안정적인데 또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소울님이 만나게 될 귀인은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심적으로나 여러모로 사람이 참 편안하고 안정된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3번 컵 카드 잘 여유롭게 이렇게 차 마실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술이라고 하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뭔가 같이 취미생활을 즐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귀인은 강렬한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소울님의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더 올려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울님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소울님에게 원하는 게 크게 없어요. 그냥 단지 같이 어울리고 공감하고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이 사람은 원하기 때문에 크게 소울님도 부담이 없고 이런 경우 만약에 연애로 이걸 해석한다면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무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기에도 여러모로 봤을 때 괜찮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솔로이시고 정말 결혼을 할 만큼의 애인을 혹은 배우작감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소울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정도의 만약에 직원이나 같이 일하게 되는 동료라면 일도 준수하게 잘하면서 심성도 어느 정도 올바르고 그리고 말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어떤 귀인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그 귀인이 누군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6번 동전 카드인 컴패션 이게 이제 영민 동정이거든요. 이 카드는 저는 이 두 사람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기획해서 만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만나게 될 귀인은 소울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받고 내가 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울님이 좀 의지하고 기대고 만났을 때 힐링되는 사람을 만나시고 만났을 때면 좀 소울님의 어떤 위주로 만남을 이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소울님이 좀 충전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동안 소울님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상처받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했던 그런 어떤 최근에 기억이나 아니면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는 좀 반대의 귀인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 번 더 뽑아볼게요. Admit 인정하세요.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소울님이 이제 지금 곧 만나게 될 귀인 제가 말씀드린 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셔도 충분히 그거를 이해하고 소울님을 지지할 만큼의 안정감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는 이 메시지를 봤을 때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또 인정해도 충분히 무난하게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귀인을 만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관계를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초심을 잃었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심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초심은 순수하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지나 경험과 지식이 쌓이고 성장했다면 그 시기에 맞는 마음을 다시 갖는 것이 맞죠.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없지만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지 방법을 찾고 실행해 보는 거죠. 초심은 변해도 열정은 잃지 않는 것이 잘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잘될 운명입니다.